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였어? 고맙다 비켜져서 고맙다 바로 옆에 하나 있었음 야야 기생이다 하지만 우리가 아니네 차이나타운 맵 삭제쪽 아 내 말이 코리아타운 내는가 점심량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였죠? 1시부터 3시 아님 말고 500대 2 가능? 무슨소리세요 1인데 저는 손졸입니다 선하네 신나서 다같이 반말했으면서 좋다고요 반말했으면서 용병 나랑 같이 돌리는게 그 속도였어? 왜 이렇게 느렸어 얘 얘가 난데? 아냐아냐 다시 너한테 한거거든 용병이랑 같이 하다가 아니 너무 느리길래 왜 왜 안돌아가지 하면서 목소리 하이톤이신 분이 누구신거에요? 뭐라고 불러야해요? 목소리 만화같아서 재밌어요 아 또 나의 매력적인 목소리로 깨꼬리같은 목소리에 반해버린건가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뭐뭐 어 어디고 난가? 꺼져씨 에이 아직 있을때 아니냐 플래시인가? 아 그렇네 아 그래 요 위에있네 싹한지 괴롭게 내려오냐? 내려와 그쪽으로 내려가는게 아니라 떨어져서 내려가 그쪽으로 아니다 계단으로 내려간다 탈출 가능하냐 이 정도면? 탈출하겠는데? 탈출 가능 이 욕심무업? 라이키리! 왜냐면 플래시가 있기때문에 근데 따른애네 아 여기 원래 판자있었지않냐? 그건 반대쪽인가봐 그래도 기생으로 잡음 잡힘 밑에 있을걸? 잠깐만 계단 올라오고있다 어허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예 죄수는 살리고싶었는데 죄가 많은사람입니다 살리지 말아주세요 해놓게 하나 남았는데요? 하나에다가 69%인데요? 예쓰 예쓰 끝 니한테 조액한다 에이 플래싱 좀 그랬다 덕분에 전 벗어날수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 한목숨 감사히 쓰겠습니다 어 이게 맞나? 으흐흐흐흐흫 나 거기연결 했거든요? 으cio 왁원 ㅎㅎㅎ 오구구구구 어.. 이..이게 맞나? 으윽 절대 장면 보내지 않겠다 넌 정착이 뭔데 씹덕아 비정상으로 바꾸라인 녀석 비정상으로 바꾸고 돌 어이, 어 왜이렇게 많아요? 어, 어 나 미치겠네 아이씨 형캔을 해버리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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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여기있으세요 아 왜 걸어요 캐릭터 아 손에 또 살쪘어 어어어 감옥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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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여기였어? 전혀 모르고 있었고 뭐야 뭐 나왔어요? 못봤음 나도 몰래 여기 열고있지 얘들아 이퍼야? 이이퍼야? 탈탔나? 왜 도망가지? 아뇨 잠깐만 이거 내가 기생그네 기생제거 플레이를 좀 해야될거같은데 이제 어 어 죽었는데? 잠깐만 엄마? 끊고가야돼 그렇지이 이거 살려버린다며? 그렇지이 라이키리! 네이스 이거 내가 맞아줘야되는데? 아 이거 내가 맞아줄걸 신도? 어 신도제거되게 야 여기 문재기중인데? 야 이거 신도플레이부터 해야겠다 반지를 못먹었는데 잠깐만 나한테왔거든? 플래시 아니냐 얘? 맞아요 오케맞춤? 기가야라 막히네 야 이거 이거 플래시 속이 어려웠을텐데 어 뭐야 이거 나 몽키매직 싸움 엉덩아 어딨니? 영배 내구 출중 빨리 제거해줘야돼 이거 안그러면 카우보이가 쫓긴다 어 카우보이 안좋기고있음 니네엔티스 난 기생제거완료 잠깐만 어디 문열고있어? 저기야 여기야 핑을 찍어줄거야 카우보이가 아 반대네? 나 여기 열러가야겠다 난 못열어준다 지금 카우보이가 열고있어가지고 만료는 끝났고 용병은 거기로 나가면 될대? 어 여기 너한테 간다 이제 나한테 온다고? 어 여기 없거든 본체 여기있다 빨리 열어 제발 아아 서운하네 두루두루둔 두루두루둔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장훈 안보낸다며 넌 가라 우카 넌 가라 넌 가라 아 자기 개느려 목매를 썼다면 이라는 뭐 댓글이 올라오는데요 목매 그 그게 그거였어요? 아니 아니 다른 기생이었으면 못쓰는거지 다른 기생거였어 다른 기생이었으면 못쓰지 뭐지? 본체가 왔다 뭐지? 이거 막히고 코가 막히고 예거였거든 네이스 사탈 야 우리 왜 1시간 20분밖에 안했냐? 시간 걔 안가지 뭐야? 어그 아니야? 난 이제 아 이제 끝났네 하고 봤는데 나도 전판에 확인했는데 2시 6분이더라고 어 아니 뭐임 말 안하고 있었는데 더우가 확실함 알롤롤롤롤롤롤 오 일으킨 깻잎 인ni izin